지난 10월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W호텔에서 진행된 2017 국제 비즈니스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회사는 기업 영상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 대회에 출품한 기업 홍보 영상은 에너지 ICT 리더로서의 기업 이미지가 돋보였다는 점과 회사의 다양한 역할 소개에 대한 표현력이 다채로웠다는 점, 또한 미래에너지를 위해 준비된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잘 드러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2017년도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시상식에서 장호성 홍보문화팀장은 기업 영상을 통해 에너지 ICT 기술로 더 깨끗하고 더 똑똑한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전 KDN의 기술과 열정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ICT 기술로 에너지와 인류의 공존을 넘어 문화와 삶을 혁신하는 길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IBA 금상 수상기업의 격에 걸맞도록 에너지 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전력 및 에너지 신사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